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8월 영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.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강좌는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 주 1회씩 모두 4회로 줌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좌가 운영되며 스피치온 대표 박희정 강사가 성인 강좌를, 한국청소년센터 부대표 오은정 강사가 청소년 강좌를 진행합니다. 강좌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교육 수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